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6월 모평 21번, 단어는 log이고요 정답률은 28%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0 이하의 모든 m의 값을 구하여라,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친구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100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빨간색의 보기가 있고 이 파란 녀석의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그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 친구를 우선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4 곱하기 얼마? log 64라고 하는 것은 2의 6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관로 안에 이 친구를 적어주면 되겠죠, 얼마?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 6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앞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울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적으면 얘는 3분의 2 곱하기 파란색 다시 적을게요 log 얼마? 2 소관로 하고 진수의 값은 얼마다? 4n 플러스 16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뿅이 정수가 되려면 이 파란색 이 뿅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3분의 2 곱하기 이 뿅이 3 곱하기 m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여기서 m은 무엇이다? 정수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짝짝 돼서 얘는 얼마다? 2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우고 이것도 이것도 다시 말해서 이 파랗게 줄친 이 친구는 누구다? 3m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log 얼마? 위치이고요 그 다음에 소관로 하고 여기 안에 적는 게 너무 귀찮네요 근데 얼마? 4n 플러스 16분의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다? 3m입니다 3m 3m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log 밑이 2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2의 3m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따라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할 수 있냐 좌변과 우변의 밑이 같기 때문에 무엇도 같다 진수도 같으려면 진수도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얼마야 된다? 이 친구여야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분에 너무 많이 적네요 지겨워 죽겠네요 얼마? 4n 플러스 16분의 3 이꼴을 얼마다? 2의 3m제곱은 8의 m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m은 무엇이다? 얘는 정수에요 정수 자 그러면은 잘 봐요 n의 값이 제일 작은 게 1이잖아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얘는 얼마다? 20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분의 3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봐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 24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숫자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죠 숫자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느냐 n의 값의 법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좌변의 이 친구는 뭐보다 20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친구가 자 그 다음에 우변을 한번 봅시다 m에다가 0을 넣어봐요 m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8의 m제곱은 8의 0제곱이 되죠 그러면 얼마? 1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8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얼마? 8분의 1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잘 봐요 m이 0이라면 이 우변의 값은 얼마다? 1이에요 좌변은 20분의 3보다는 작아요 갖다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눈치챌 수가 있죠 무엇을? m이라고 하는 정수는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정수의 법력을 좀 더 우리가 좁게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4이거나 땡땡땡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따라와요? 자 그러면은 이 m이라고 하는 친구를 직접 넣어서 등식을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m이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1일 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1이면은 우변 얼마다? 8분의 1이 되죠 맞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그 녀석이 얼마? 아 이 녀석부터 적을게요 왼쪽에 있는 친구 얼마? 여기다가 분의 얼마? 밑에다가 적을게요 어차피 위에 또 부르륵 적어야 돼서 얼마? 4n 플러스 16분의 3 이꼴은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8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분의 1 8분의 1 그래서 분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둘 다 3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해주자 3을 곱해주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얼마? 24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분자는 같기 때문에 분모도 같아야 등식 성립하니까 4인 플러스 16은 얼마다? 24 16으로 우변을 이항시키면 얼마다? 8 그리고 n은 얼마다? n은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친구일 때 n은 얼마다? 2다 이 법령 안에 들어가는 n 맞죠? n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이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1 됐고 마이너스 2일 적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그대로에요 맞죠? 그 다음에 우변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만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하고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의 제곱분의 1이잖아요 8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8이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다? 2 곱하기 4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다시 적기 전에 분모 분자에다 얼마? 3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줄거에요 그래서 2 곱하기 8은 얼마다? 16이죠 16 곱하기 4 곱하기 3은 얼마다? 12분의 3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그냥 안풀고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선생님이 더 쉽더라구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자는 3으로 갔기 때문에 분모도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되죠 맞죠? 4인 플러스 16에서 16을 우변을 이왕하면 16 곱하기 12 우변을 이왕하면 16 곱하기 12 빼기 16 곱하기 1이 되니까 16으로 묶어준다고 하면 16 곱하기 11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양변의 얼마로 4로 약분하면 4고요 결국에는 n 얼마다? 4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때는 n 얼마다? 44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m이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3일 적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일 적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톡톡 고로록 지우고 고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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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8의 3제곱분의 1입니다 8의 3제곱 그러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하나, 8 둘, 8 3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기다려봐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고 자, 이 친구 적으면 얼마? 16이죠? 16 자, 16 맞춰줬어요 16 곱하기 나머지 지우들 다 곱해봐요 얼마? 32에다가 3을 곱하면 96이죠 96 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는 3으로 같고 분모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으면 4n 플러스 16은 이거니까 는 16 곱하기 95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양변에 4로 나누면 찍 4 이렇게 되고 4 곱하기 95는 결국엔 100 곱하기 4에다가 빼기 20한 거랑 같으니까 얼마다? 380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고로 이때의 n의 값은 얼마다? 3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n은 얼마다? 38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m이 얼마일 적에 마이너스 4일 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일 적에 이거 지우면 안됩니다 자, 오른쪽에 호로록 지우고 다 왔어요 미리 풀어봤는데 거의 끝나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요? 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8을 4번 곱하는 겁니다 8 곱하기 2 곱하기 4 8 몇 개? 두 개? 8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하자 3을 곱하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분모를 적으면 얘는 9네 얼마분에 자, 우선 분자는 3이고 8이 16 곱하기 숫자가 엄청 크네요 88에 64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64 곱하기 이제 이거 두 개가 얼마다? 10이다 64 곱하기 12 결국에는 640 더하기 128이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76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n 플러스 16이 분자는 3으로 바뀌니까 분모가 같아야 되니까 4n 플러스 16으로 우빈을 이항하면 어떻게 된다? 는 16 곱하기 767이 되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거 4로 약분합시다 4로 약분하면 얘는 4고요 4 곱하기 767은 무엇보다 1000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000 이하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때는 안 되는구나 그 뒤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n의 값이 다음과 같이 줄여줬죠 3가지로 얼마? 2랑 44랑 38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일까 그렇죠 n의 값의 모든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 46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얼마? 380이니까 정답은 얼마다? 42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블랑